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수학 만개의 전략 장영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진짜 끝이 보입니다. 그쵸? 끝이 보이는데 꿀모 시즌 1, 2, 3를 이렇게 같이 꾸준히 쫓아오고 있는 사실상 이제 전부 시즌 3까지 다 응시를 완료한 우리 기존 수강생들과 기존 수강생들에게는 시즌 1, 2, 3 현장 응시 결과를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또 꿀모가 이제 어쨌든 현재 수능의 수능수학에 어떤 변화의 맥을 잘 짚고 있다는 사실을 좀 파악해 주고 최근에 이제 꿀모 장영지 꿀모를 시작하려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뉴비 우리 뉴비들에게는 순서를 좀 정해서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하지만 결과를 막 야 몇 회가 평균이나 이런 거는 알고 치는 게 좋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어떤 순서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시즌별 평균. 아 우리 뉴비들. 뉴비들. 아 이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얼게만 아시면 돼요. 얼게만. 일단 시즌 1, 2, 3에서는 시즌 1, 2, 3. 선생님이 의도한 것이기도 해요. 다 의도한 대로 나온 건데 전체 평균은 70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약간 유독 눈에 띄는 회차가 나 있죠. 저것은 일부러 저렇게 냈어요. 이제 생각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출제될 수도 있다. 그때 고득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시키기 위해서 한 회차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좀 빡빡하게 출제한 회차가 있습니다. 평균이 안 그래도 확 떨어졌죠. 여러분이 아마 우리 기존 수강생 위주로 들어서 여기는 기존 수강생들은 아 네 진짜 시즌 2 너무 힘들었어.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한두 개의 차이에도 상당히 시험 운영 과정에서는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막상 내가 느꼈던 체감 난이도에 비해서는 평균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죠. 딱 하나 아니면 하나 조금 넘게 해요. 그렇죠? 하나 반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데 상위 30% 평균은 비례하면서도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평균은 조금 더 낮지만 상위 30% 평균은 어 이거 그러네. 이거는 좀 비슷한데 선생님 만점 비율도 뽑아봤죠. 아 일단 전체적으로 기존 우리 온라인 수강생들은 오해는 하지 마세요. 현장 강의 수강생들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받으면 사실 거의 1등급 근접하는 1등급에 거의 근접할 수 있는 실력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따로 등급컵 알려드릴 테니까 진짜 이것으로 수능의 등급컵은 어느 정도 추산되나요? 라는 것은 선생님이 따로 전체적으로 시즌별로 등급컵 공개하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시즌 1이 가장 고르게 시즌 2는 좀 빡빡하게 시즌 3는 좀 생동감 있게 일부러 구성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즌에 어떤 회차의 내 점수가 지나치게 좀 낮게 나왔거나 조금 높게 나왔다라는 것을 너무 크게 의식하지 마시고 이것이 일종의 애초에 선생님이 의도했던 것이다 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 아 하지만 전체 평균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것 같지 않아 보이죠? 그것은 내가 중심만 잘 잡으면 많이 틀려야 하나 틀리는 게 진짜 평균이다 하나 더 틀리는 게 평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각각의 회차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거 뭐 고정 화면 시켜놓고요. 좀 체크하셔도 됩니다. 이게 수치로서는 두 가지만 말해주고 갈게요. 만점자 비율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만점자 비율이 무려 10%입니다. 거의 10%죠. 상위 30%가 평균이 96.4% 평균이 한 8점 정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30% 평균은 16점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16점이 뭐야? 16점 정도 되네요. 이렇게 보면 한 8.9점 되고 이거는 어떤 현상이냐면 공부가 상당히 좀 잘 되어 있고 많이 공부한 친구들이 상위권에 꽤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매우 소수야 사실. 매우 소수인데 이들이 시험이 조금 쉽게 출제되면 분명히 점수가 확 올라갈 수 있다. 이번 9평을 예를 들어 봐요. 이번 9평이 사실 최상위권 변별력이 좀 떨어졌죠. 만점자가 2,500명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평가원에서도 고려할 겁니다. 2,500명 만점자는 물론 표준 점수는 잘 나와. 표준 점수는 140을 여전히 훌쩍 넘겨서 143인가 4가 나왔죠. 만점의 표준 점수는 여전히 잘 나오는 건 전체 평균이 너무 쫙 산계되고 전체적으로 좀 까다로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인 거지. 하지만 만점자가 3,000명 가까이 나오는 것은 분명히 변별력에 있어서 좀 뭔가요. 자칫하면 변별이 잘 안 될 수 있는 타과목도 있으니까 자칫하면 좀 위험할 수 있는 경고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쉬울 때 내가 점수가 좀 오르는 것과 안 그럴 때 좀 많이 떨어지는 이 경향을 잘 이해하시고 이번 수능은 조금 빡빡하게 9평보다 빡빡하게 나올 거라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시고 방심하지 말라. 방심하지 말고 이런 회차로 나왔을 때 내가 점수를 수성하고 남들이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지면서 덜 떨어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조금 수성만 제대로 해도 흔들리지 말고 상당한 메리트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시즌2에 상처받은 영혼의 위로를 그리고 시즌2를 잘 수성한 시즌3에 들쭉날쭉하지 않고 고르게 고득점을 한 친구들에게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거 참고만 하시고 전범위, 전체, 그리고 무엇보다 하프모의고사를 통해서 리 다시 공부하는 거 복습을 반드시 마지막 파이널 기간에 좀 해주시기를 진짜 진짜 강복해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뉴비에게 추천 코스를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우리 뉴비들도 보지 말라 그러는데 좀 봤죠. 아, 시즌2는 좀 까다로운 조금 시즌2가 제일 평균이 낮구나. 근데 시즌1과 시즌2랑 시즌3가 전체적으로 좀 고르구나 라는 것을 이해했을 거예요. 일단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은 기간 그렇게 길지 않지만 또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있잖아 이 꿀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아, 진짜 마지막 코스를 좀 지금의 9평 그리고 6평, 9평의 어떤 흐름을 잘 반영하는 현실감 있는 문항들로 마지막 문제풀이를 좀 하고 싶다. 응시를 하고 싶다. 라는 친구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하프모의고사, 리빌딩 벌크업까지 제공해 준다는 점이에요. 선생님은 일단은 좀 올해 선생으로서, 강사로서 역할을 좀 나름대로 열심히 잘했다.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복습까지 꼭 좀 열심히 해주시는 것을 전제로 이 시즌1, 2, 3 9번의 모의고사와 하프모의고사까지 하면 은근 양이 되거든. 이걸 순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선생님이 생각해요. 하지만 첫 번째 추천 코스는 이런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한다. 어? 이게 6월, 7월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다 주변에 얘기 들었죠. 이 시즌1이 9평에 비해 결코 그러니까 9평 이전에 출시됐지만 9평의 흐름이랑 거의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절대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작년에 만들어놨던 문항이나 이런 걸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만들어 놓고 심지어 6평 직후에 이제 아, 이건 고1 수학도 강화되고 전반적으로 계산도 조금 늘 것이고 객관식이 좀 더 어려워질 것이고 라는 그런 9평의 방향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결코 늦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꿀몰을 통해서 지금 현재 수능이 굉장히 잘 적응해 가고 있는 친구들의 코스를 단기적으로 좀 압축해서 내가 정주행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렇게 표준적인 코스로 가는 게 가장 적당해 보입니다. 시즌3가 9평 이후에 나온 거니까 시즌3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사실. 그쵸? 하지만 3개를 다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 시즌3를 나중에 하고 시즌1부터 순서대로 하는 거. 중간에 약간 힘들 수는 있어요. 자, 몇 회 차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보지 마세요. 앞면을. 아, 하지만 정주행 하는 것을 일단 권해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기보단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는 시즌3부터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9평을 경험했고 역순으로 이렇게 좀 찾아가 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친구들에겐 이런 코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시즌3를 먼저 해서 9평의 감각을 최대한 다시 한 번 9평 문항을 그대로 복장기 전혀 아니지만 9평 직후의 문항을 완전히 또 새로 제작해서 제작한 게 시즌3니까. 시즌3를 통해서 9평의 문제의식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 역으로 이렇게 추적해 가는 거예요. 시즌2에 이랬었구나. 시즌1에 이랬었구나. 근데 막상 가보면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최근 경험을 우선시에서 한 번 가보는 코스로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한 분만 더. 그래, 거꾸로 가는 것도 괜찮고 정방향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아직은 변별형 문항들을 시간 내에 주루두루 다 살피는 게 조금은 조금 힘들어요. 라는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시즌3를 먼저 하고 시즌1부터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즌2는 이제 그 두 개의 시즌을 통해서 내 어떤 적응력을 좀 끌어올려 놓은 상태로 시즌2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결론, 다 아는 게 좋다. 이런 건데 이게 양이 많지도 적지도 않습니다. 선생님이 곧 올해의 기출에서 학평에서 엄선된 문항들과 최근 기출의 핵심 코어 기출들을 다시 정리, 정돈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기출까지 한 번 리뷰할 수 있는 그러한 코스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정도면 파이널 학습 코스에 여러분들이 학습에 큰 줄기를 잡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남은 건 실천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방법이 좋을까? 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그런 생각들은 너무 많이, 너무 길게 자주 하지 마시고요. 정한 것을 바탕으로 밀고 나가야 될 때입니다. 막판은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불안해하면서 그 불안감이 바들바들 떠는 게 아니라 잡념, 상념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아져서 집중도가 현격히 떨어지는 시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시고 매 순간 집중하고 매 순간 조금만 더 내가 능률을 올려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서 파이널을 마무리 짓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요청드려 봅니다. 자, 선생님도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과 끝까지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강의에서 만납시다.